안녕하세요. 배원의 강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기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회차로는 2022년도 제1회 기출문제 시간이고요. 관련된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적으로는 전체적인 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물론 제 생각인데 또 막상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어쨌든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된다. 이렇게 볼게요. 자, 다음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위상 제어다. 우리 키워드 좀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풀시되 이 문제는 뭘 요구하는 것인가? 그걸 좀 정리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리 한번 가보죠. 위상 제어. 우리가 SCR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은요. 자, 맞습니다. 저기에서 키워드는 단상 전파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위상 제어를 한다. 이럴 때 전원전압에 실옷값이 주어져 있네요. 실옷값에 RMS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로요? 220V가 주어져 있고요. 자, 주파수는 60Hz 그리고 점겸파이며. 그 다음은요. 부하는 순저항이다. 저항이 주어져 있네요. 순저항이라고 되어있으니까 R이,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시범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을 때 SCR의 점호각, 예, 점호각 알파도 주어져 있고요. 자, 알파에서 60도라고 되어있을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 결론은 전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전류는 저항이 나와있고 계산해주세요라고 하면 R은, I는, 그렇죠? R분의 V 뭐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사실은. 뭐 여기에서 사실 뭐 10분의 2, 결국은 이 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2는 어떻게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전파정류, 기억하시죠? 여기서 전파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5분의 2, M의 1 플러스, 그렇죠? 자, 코사인의 점호각 알파. 자, 이 값을 갖고 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뭐 여기에 알파값,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 뭐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단지 이게 무슨 값이다? 이 값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최대값. 자, 이게 최대값이다 보니 사실상 최대값과 문제에서의 시로값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뭐 벌써 눈치채셨죠? 자, 5분의 이렇게 되겠죠. 5분의 맞습니다. 루트 2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 곱하기 220V이다. 자, 그 다음은요. 1 플러스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되겠죠. 뭐 코사인 60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분의, 자, 루트, 어휴, 큰일날 뻔했어요. 저도 틀릴 뻔했어요. 그쵸? 코사인, 코사인 60은, 그쵸? 자,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안 적혀있네요. 어쩔 수 없이 고항용 계산기를 꺼내셔서 이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다가 60을 넣으실 거면 그쵸? 뭐 모드를, 디그린 모드로 바꾸셔서 하셔야 되겠죠. 계산기 잘 이용하시고요. 계산하시면 뭐 4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산 잘 하시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2번이요. 자, 직류발전기가 있다. 직류발전기니까 뭐 종류는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직류발전기에서 90%의 부하에서 최대효율이 나와 있다. 자, 우리가 효율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자, 키워드 하나 가볼까요? 자,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타라고 하는 거는 저 입력분의 출력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어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대효율이다라는 거죠. 최대효율, 최대값을 가져야 한다. 자, 이 최대값의 최대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를 계산하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요. 최대효율일 때, 최대효율이 될 때 그때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맞아요. 철선과 철선, 철선과 맞아요. 동선, 여러분들이 막 읽고 계셨던 그 내용입니다.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그 지점의 부하율이죠. 자, 부하율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지금 부하율이 90%. 자, 부하율이 90%. 그럴 때 효율이 자, M분의 1로 하시든 그냥 M으로 하시든 별로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이거일 때, 부하율일 때 자, 루트에 철선 분의 동선 아, 그렇죠. 동선 분의 철선이죠. 죄송합니다. 자, 동선 분의 철선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C가 밑입니다. I가 위고요. 여기가 철선, 동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철선은 우리가 고정선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는요. 맞습니다. 부하선. 자, I제곱의 R만큼 생기는 거여서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90%다라고 하니까 0.90 자, 이렇게 되고요. 루트 없애야 되니까 여기 2승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2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선 분의 철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81? 고민 안 하고 81 되는 거죠.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그냥 99, 81 뭐 이게 답이죠. 아마 이 문제에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그냥 81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B는 0.91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번으로 감사합니다.